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갑자기 메모를 할 일이 있거나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메모하시나요? 여러분은 이미 스마트폰에 최고의 메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노트 앱을 이용하시면 문서 작성, 거의 모든 문서 프로그램과의 호환이 가능하며 간단한 메모글도 직접 쓰거나 또는 녹음해 두었다가 텍스트로 변환할 수도 있고 PDF 저장과 불러오기도 가능한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무료 필수 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삼성 노트 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노트 앱은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삼성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삼성 노트라고 있을 텐데요. 이게 혹시 설치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서 삼성 노트라고 치시면 여기 삼성 노트라고 나오죠?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설치되어 있으니까 열기로 나오겠죠? 다 설치하시게 되면 이 아이콘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삼성 노트 앱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화면이 되겠고요. 스마트폰에 따라서 PDF 버튼과 줄 세기 메뉴가 위쪽으로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화면에서는 여러분이 작업한 게 없기 때문에 노트가 없습니다. 라고 나오게 되죠. 여기서 노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연필 표시 있죠?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부터 아예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죠.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문서를 만드는 거예요. 처음 제목을 써볼게요. 삼성 노트 연습이라고 썼어요.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글씨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죠? 여기에 글씨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텍스트 전부 입력을 해봤어요. 이 텍스트 입력한 상태에서 이제 위쪽에 있는 메뉴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가지 수정을 해주게 됩니다. 우선 여기 있는 글꼴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누르시면 글꼴 스타일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정렬 방식이 나오죠. 좌측, 중앙, 우측 정렬. 그런데 제일 아랫줄만 정렬이 되죠. 왜 그렇죠? 선택을 해줘야죠. 이 텍스트들이 선택이 돼 있어야 적용이 되겠죠. 워드 쓰는 것과 똑같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 박스가 나오죠. 이 부분 잡고 드래그하신 다음 뒤쪽에 있는 글꼴 스타일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이동을 해주세요. 그 다음 여기를 눌러주시면 글꼴 스타일을 바꿔줄 수가 있죠. 중앙 정렬, 우측 정렬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볼드체, 이태릭체, 그 다음 밑줄체, 취소. 그렇죠? 이렇게 여러가지 지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번호나 포인트를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IB그류 컨텐츠들을 한번 써봤는데요. 이때 여기 터치해서 이거를 전부 선택을 한 상태에서 여기를 누르시면 여기에 번호 매기는 게 있죠. 이걸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앞쪽에 포인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뒤쪽 걸 누르면 번호가 들어가게 되죠. 그 대신 이 포인트와 번호를 매기기 위해서는 여기에 엔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엔터가 들어가면 새로운 포인트나 번호가 지정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목차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컬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텍스트 색상이라고 해서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텍스트의 색상을 주시려면 일단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터치해서 선택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눌러서 색상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색상이 지정되게 됩니다. 그 다음 배경색이죠. 예를 들어서 터치하고 IB96 뒤에 배경을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배경색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적용시켰죠. 닫아보면 이런 식으로 해당 텍스트에만 배경색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건 당연히 폰트 사이즈가 되겠죠. 글씨 크기를 여기에서 지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 이것은 언두 기능이에요. 거의 워드나 한글 프로그램하고 비슷하죠.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체크박스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강의들을 시청을 했다 할 경우에 체크를 해두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체크박스를 하나씩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여기도 체크박스, 여기도 체크박스죠. 이것도 어때요? 우리가 좀 전에 본 여기 있는 포인트와 번호 매기는 것하고 똑같이 여기 있는 체크박스도 앞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앞에 3개가 들어가게 되면 번호가 여기서부터 1번으로 시작하게 되죠.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체크박스나 번호나 포인트는 항상 그 텍스트의 제일 앞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커서를 앞쪽에 둘 필요 없이 엔터가 넘어간 그 텍스트에 아무데나 주시면 이렇게 제일 앞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 나중에 문서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지워지죠? 이렇게 해서 시청한 것들은 이렇게 지울 수가 있겠죠. 다시 누르면 원상복귀가 되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클립 모양은 내가 원하는 이미지라든지 카메라로 찍은 사진, 내가 다운받은 PDF 파일, 스캔한 거라든지 음성을 녹음할 수도 있고요. 오디오 파일을 넣어줄 수도 있고 그림판이라든지 텍스트 상자, 뭐 거의 다 넣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미지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 아래쪽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클립 누르시고요. 이미지 추가합니다. 자, 갤러리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미지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자, 이거 넣었어요.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죠? 자, 사이즈가 너무 커요. 자, 위쪽으로 좀 올리려고 그랬더니 공간이 잘 안 되네요. 자, 약간 줄입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그림을 넣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그림을 넣었을 때 이 그림이 꼭 밑으로 내려가야 하느냐. 그건 아니죠? 자, 드래그해서 터치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대신 위로 또 올리시면 올릴 수 있지만 중복은 안 되는 거예요. 글씨, 그림이 동시에는 안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림도 추가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 음성도 녹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음성으로 좀 첨부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클립 버튼 누르시고 음성 녹음합니다. 포토샵은 이미지나 사진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변형하고 보정해 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활용됩니다. 멈췄습니다. 자, 그러면 녹음하는 파일이 나오죠? 여기 있는 화살표 눌러서 플레이해 줄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은 이미지나 사진을 자, 이렇게 녹음한 거를 틀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포토샵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이 포토샵에다가 붙여 놓을 수는 없고요. 이렇게 문서 전체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을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화살표 누르면 이런 식으로 닫히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싶을 때는 이 버튼 눌러서 플레이만 해 주시면 되겠죠. 글씨 옆에도 붙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기능은 아직은 지원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은 위에 보시면 이렇게 꾸불꾸불한 표시가 나오죠? 자, 이건 뭐냐면 여기에다가 뭔가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원래 글씨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 위에도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서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소리가 종이에 쓰듯이 나죠?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요. 자, 지금 만연필, 그 다음에 마커. 자, 이 마커는 어디에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딱 그려서 강조를 해줄 때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지우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워줄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지우죠? 즉, 기존에 써있던 텍스트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다 끝났으면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또 뒤로 돌아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따로 저장을 하지 않아도 얘는 알아서 저장을 해줍니다. 자, 따로 저장할 필요 없어요. 자, 이거는 언제든지 또 눌러서 다시 열어서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기능을 또 한번 볼게요. 자, 또 한번 누르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있는 필기 표시 있죠? 자, 이걸 누르고 다시 한번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여기에 필기 표시 위에 T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걸 누르게 되면 이 도화지에 손으로 쓴 글씨를 텍스트화 시켜서 바꿔주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글씨부터 쓰셔야 됩니다. 자, 텍스트 썼어요. 이건 그냥 손으로 쓰시면 되는 거죠? 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쓰신 다음에 이 부분을 터치하세요. 자, 그러면 이 구역이 잡히면서 어때요? 바로 글씨로 바꿔주죠? 아주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에 손으로 찍기가 좀 어려우시면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손으로 써버리시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이런 기능은 특히나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더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변환해 줍니다. 그러면 아예 바뀌어버리죠? 제가 좀 날렸었지만 거의 100% 인식을 해서 똑같이 들어오게 되죠. 이런 것도 아주 편리한 기능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든 것들은 그대로 또 계속 저장이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을 누군가에게 보내야 되겠어요.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에 파일로 저장을 하거나 인쇄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공유 버튼에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자,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삼성 노트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PDF, 워드 파일, 파워포인트 파일, 이미지 파일, 텍스트 파일 전부 다 저장되죠. 뭐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PDF부터 파워포인트 이미지 텍스트일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작업물들 있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수정을 할 수가 없겠죠. 삼성 노트 파일일 때만 이런 것들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삼성 노트 파일을 하나 저장해 놓고 PDF 파일로 다시 저장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정할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하죠? 그래서 항상 두 가지로 저장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이미지 파일은 JPG이고요. 텍스트 파일은 이런 건 전부 없어지고 텍스트만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PDF라고 있죠? 자, 이 버튼은 뭘까요? 자, 눌러볼게요.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PDF 파일을 가져와서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PDF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서 가져와 볼까요? 자, 여러 가지 PDF 파일 중에 이거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네요. 그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자,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좀 전에 한 작업 그대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래쪽에 글씨를 한번 써볼까요? 자, 아까 같이 이 필기체 버튼 누르고요. 만연필 눌러서 여기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써볼게요. 모든 과정을 수강하였습니다. 라고 썼어요. 자, 그 다음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쭉 내려요. 자, 위에 거는 전혀 인식을 못하죠. 자, 이거는 그냥 이미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변환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죠. 자, 이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아까와 같이 다른 곳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수정한 부분은 어떻게 저장하나요? 저장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냥 뒤로 돌아가면 돼요. 네, 그럼 그냥 저장된 거예요. 자동으로. 따로 뭔가 저장을 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삼성 노트 사용법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삼성 노트는 이런 문서 관련 앱 중에서는 거의 독보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은 무조건 써야 하는 앱이 되겠습니다.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